저는 차는 용병입니다. 왕웨정과 차툰기는 아주 대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장으로서 무슨 말이든요? 왕웨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평론 좀 해주십시오. 사실 취합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개막전이고 왕웨정이 선수가 잘해주기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바랬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나름대로 한국 첫 경기고래서 부담감도 가지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데 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운드에서 아주 덤덤한 모습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보다는 아주 잘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왕웨정에서 선수에 대한 첫 경기고를 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단 첫 경기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는 왕웨정에서 선수에 대한 첫 경기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첫 경기고를 하고싶습니다. 스음도 학생의 대혼라고 말을 하님 러시아는 한국의 한국의 대혼도를 학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 선수 사장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 Thompson 승리 지역에서 러시아 문 Gesetzes 지금은 왕월종 선수가 대만인의 데뷔어에 첫 투숙하고 첫 승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졌네요. 돌아가신 서생명 감독하고 한관장품 신호트 시절에 첫 보수, 제가 보수를 맡아서 했고요. 그분하고 이로 인해서 대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관계를 계속 가졌었거든요. 동생으로서 저는. 그래서 특별히 왕혜진 선수가 저희 팀에 오게 돼서 옛날에 서감독이 하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뭐 또 마음속으로 또 정의 많이 받더라고요. 왕 선수한테. 앞으로도 왕 선수가 잘하도록 저는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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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니요 네 이렇게 정리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왕웨이 송을 받은 핵드 왕웨이 송의 닮을 수 있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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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핵드 이는 닮은 닮은 그리고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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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게 그 왕회중 때문에 그 지금은 그 매체하고 그 팬들의 그 이미지가 좋은 후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할게요. 이걸 제가 통역할게요. 오늘 왕회중 선수가 사실 첫 선발 경기인거잖아요. 첫 승을 잃었어요. 아주 겸성적으로 잃었는데 그리고 오늘...